한국관광공사의 전국 우수 한옥체험 숙박시설에 청송지역 고택 9곳이 선정돼 고택체험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전망입니다. 우수 한옥체험 숙박시설에 선정된 고택은 덕천마을의 송소고택과 송정고택, 중평리의 평산신시 판사공파종택, 사양사원 그리고 청송읍 성천댁 등 모두 9곳입니다. 이들 고택은 실내 장식 개선과 화장실, 세면장, 개보수 등 내부시설 현대화로 체험객들의 불편을 줄였고 고택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연중 펼치고 있습니다.